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오늘 이곳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에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경기전의 정전입니다. 그래서 정면에 지금 손가락에 보이시는 좌우측 3개의 정면과 양쪽 좌측과 우측에 보이시는 일자집으로 해서 전면에 한 칸에 각관을 덧대어서 지금 전자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. 자 이곳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태조의 어진을 모신 곳인데 지금 화면이 좀 그렇고요. 이쪽에서 보면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오늘 경기전 문화유산에 등록된 곳에 한번 좀 탐방을 하고 이어서 이제 전주 사고하고 저쪽에 이제 박물관을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어진 박물관하고 경기전 정전 그 주의를 지금 보면서 계속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